겨울철 제설대책기간 강원도 내 국도 비상관리 체계가 가동됩니다.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강릉정선, 홍천 국도관리사무소는 오늘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 제설제 5만 9천여 톤, 제설장비 310억 대, 도로 보수원 156명을 투입합니다. 제설제는 소금 5만 4천여 톤, 염화칼슘 4,700톤 등 지난해 대비 110%를 확보했습니다. 또 결빙 취약구간 49곳 232km, 제설 취약구간 24곳 295km를 지정해 염수분사장치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취약시간대 도로 순찰을 통해 필요한 경우 제설제를 사전에 뿌려 예방 대응에 나섭니다.